1. 나라와 우리 전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어렵습니다. 1. 하나님 말씀에 마지막 때 그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내일이면 또 밖에 나가야 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는 실제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대에 갔는데도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포로대에 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총리장이 됐습니다. 다니엘 2장 13대를 보니까 얼마만큼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했는가 하니까 바벨론에서 박사 자격을 줬어요. 이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다니엘 2장 48대는 박사 장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요. 다니엘이 해결하니까 총리 장을 세웠어요. 자, 다니엘이 붙잡혀 오자마자 결단 내리는 것 있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 내렸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왕궁에서나 높은 사람들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서드가 음식 가지고 갈 때, 또 음식 잔치에 초청할 때,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도 사고가 많기 때문에 왕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 정의도 있어요. 그리고 큰 나라 왕궁이기 때문에 높은 신하들에게도 먹는 계획을 정해준단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포로되어 온 청년들입니다. 똑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힌 겁니다. 그리고 갈대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자리에 앉힌단 말이죠. 이걸 먹으라 이렇게 정해준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결단을 내렸죠. 우리는 절대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는 건데 그걸 뭐 또 굳이 그걸 왜 안 먹는다고 합니까? 우상 앞에 들여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이 다니엘은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세상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꼭 내려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다 필요 없다는 결단을 딱 내린 겁니다. 이 지금 다니엘 2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잔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목사들도요, 어설픈 지성이 다 교회 망치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러 가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설픈 세상 지식으로 하다가 전부 어려움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이 내린 결단을 정말 내리셔야 돼요. 모든 참 지혜와 능력이 그의 손에 있다. 믿는다 정도가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요하와를 찬양한다. 다니엘입니다. 이 결단을 여러분이 내리셔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나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을 오늘 읽었는데 이건 어떤 결단인 거 아닌가 어떤 기도인 거 아닌가 오직 복음만 붙잡겠다는 결단이에요. 무조건 응답받겠다가 아닙니다. 왕이 주는 걸 안 하겠다고 했어요. 이러면 다른 사람은 그거 못 먹어서 난리인데요. 다니엘과 학생들도 이거 안 먹기로 결단했어요. 그 중요한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복음으로 바벨론 살리겠다는 결단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정시 기도한 겁니다. 결단만 내린 게 아니고 다니엘은 혼자서요 개인적으로 정시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들이 나오죠. 또 다니엘 6장 16절 20절에 보면 중요한 기록이 나오죠. 위기를 당했을 때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성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이 다니엘이 무시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왕이 알아낸 거예요. 이 세 구절 속에는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히 오직 복음으로 삶 제주를 막을 수 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거 이기는 비밀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것 딱 붙잡으세요. 왜 이 응답을 못 받는 거 하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많은 사람은 실제 안 믿는 겁니다. 실제 안 믿으니까 이게 제일 기중한 건데 놓쳐버리는 거죠. 왜 실제로 안 믿습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요. 응답이 안 오니까 안 믿는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심각하게 하나님을 기도한 게 있거든요. 옛날에 부목사 때인데 부교육제가 어렵잖아요. 교회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그런 게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죠. 마귀들이 지배하는 교회에서 완전히 싸움부터 난리인 거예요. 마귀 동네인 거 그거는. 후손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그거 몰라요. 그냥 완전히 난리팔인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몇몇 기도하는 사람을 불러서 다시 기도한 겁니다. 문제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이죠. 장로님은 싸움을 더 열심히 해요. 내보다 더 충만한가 봐요. 완전히 기도했는데 말이죠. 더 크게 싸움부터 경찰로 오고 난리 나네.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너무나 정확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확실합니다.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무식구이나 똑같아요. 공부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 배운 게 더 문제입니다. 망하는 걸 모른다니까요. 왜 각 날에 전쟁들 일어납니까? 망하는 걸 몰라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금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절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 30년, 40년을 며칠 달려오듯이 달려왔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영적 무식군이 되면 안 돼요. 영적인 게요.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그 영도 가서 말하자마자 한참 전도운동한 데 너무 큰 시험이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 시험이 들어왔는 거 하니까 유광수정은 망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시험을 저 까불더니 잘됐다 뭐 이런 소리 들리더라고요. 나는 아무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보고 소문이요. 교만하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하나님이 교만을 꺾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공부도 좀 해봤는데 내가 교만한 이 생일인가 하면서 반응이 되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기도 했어요. 아무 응답이 오질 않았어요. 거기서 속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전 세계에 숨기는 제자들을 일으키자요. 흔들리는 건 제자 아닙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십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면 사단을 못 이깁니다. 일 때문에 시험을 든다. 세상은 못 건집니다. 하나님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렘런터들을 사이사이에 두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전동운동을 하는데 말이죠. 전 세계의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날 핍박을 한다 말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을 꺾어주면 되는데 안 꺾이고 살아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천천히 전 세계 렘럼를 낳도록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ROTC 운동이 낳도록 끌어나가시는 겁니다. 흐들리지 마세요. 다니엘에게 온 첫 번째 응답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하고신때 어떤 응답이 왔나 보세요. 너보간네살왕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니엘 2장 1절에 보면 왕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잠 못 자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진노했어요. 모든 지혜자들 박사, 술객 다 죽이라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요. 12절, 13절에 보면 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다 죽여라.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다니엘이 아리옥이라는 장관에게 들은 거요.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집중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보간네살왕 왕 앞에 가지 않습니까? 이 너보간네살왕 가서 다니엘은 대답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대답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보간네살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그에 대한 꿈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네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려주신 이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정말 구원받은 자의 정의 정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주 하는 신하를 다 살릴듯이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라 살리는 지혜를 주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만 결단한다면 내가 정말 요호와의 능력으로 세상과 나와 모든 현장을 살리겠다. 이걸 실제적으로 결단 내린다면 이걸 정말로 과학적으로 결단 내린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재인 걸 너무 모르니까 내가 왜 교회에 가야 되는데 왜 복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얘기를 지금 왕 앞에 한지 않습니까 왕이 꿈꾸면 큰 신상인데 머리가 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와 팔은 은으로 된 겁니다. 배와 다리는 노서로 된 겁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된 겁니다. 그런데 팔가락을 보니까 한 개는 흙이고 한 개는 쇠로 되어있습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이행하는 겁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에 대한 모든 은약들을 전부 해석을 다닌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44절 45절입니다. 2장 44절 45절에 확실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44절에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에 46전에 보면요. 왕이, 대너부가네사로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안 믿어요. 오래된 장모님들이 안 믿어요. 신자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은 무당보다 못해요. 모든 인물들은 귀신들린 자에게 다 뺏겨요. 모든 문화는 악명들린 자들이 다 가져갑니다.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업, 새로워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업, 여러분 공무원 생활,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세하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총리를 세웠어요. 49전에 여러분 부터면 안 세우겠습니까? 총리를 세웠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오만 살이 되요. 세상이 어렵다, 돈이 있다, 없다. 오만 살이 다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빨리 이 결단 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남은 생이 고생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불신자 심부름을 계속 하다 죽어야 돼요. 다니엘이 받은 두 번째 응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버가네살왕은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이 벨사살 왕이 말이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큰 잔치를 불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말이죠. 전개 나라에 지도자들 다 모셔놨고 밑에 놓고 술잔치를 불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한 손가락이 나왔어요. 백의 거리 나왔어요. 그럼 벨사살이 보고 이게 무슨 글자냐?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또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너버가네살아 죽고 다니엘이 이제는 물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또 불신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 누리기만 하면 전도문은 열리는 겁니다. 옛날부터 오랫동안 여러분은 틀린 소리를 들어가지고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이때 담대히 가서 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부왕 너버가네살이 교만하여 큰 우상을 만들고 멸망받지 않았냐? 지금 당신이 여전히 너버가네살 왕처럼 교만하여 지금 많은 악행을 행하고 있다. 이 말하기 힘듭니다. 가서 이 얘기한 거예요. 더 중요한 얘기였어요. 지금 임금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과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술잔이 뭔지 아십니까? 그 술잔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릇입니다. 지금 임금님께서는 그 성물을 가지고 지금 술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메네메네되길 우발하신 이 글자는 하나님이 당신을 다루어 보니까 부족해서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지금 벨사살왕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다시 총리를 세운 거예요. 또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벨사살은 죽게 되었습니다. 메대바사 찾아왔다나요? 그렇게 해서 이 벨사살을 죽이고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그리는 소문을 알고 다리오 왕 때요. 이 다니엘이 또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 왕에 똑같이 다 총리가 된다는 이거는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이거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빼버리면 신자 아니에요. 그는 교회 다니는 가짜지, 이래서 어렵게 살다 죽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놔두고 말이죠. 가짜를 붙잡고 고생 시커나 다 죽는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지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한 세 번째 큰 응답입니다. 뭡니까? 이 악한 정치가들은요, 안 하는지 싶어서 중상모락을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약 좀 찾아야 되잖아요. 죽인 자의 업무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합니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은요, 전쟁도 일으키고 먼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약점을 다 찾아내고요. 찾아내어요. 다니엘이 혼자서 숨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악한 신하들이요, 얼마나 현혹된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왕에게 찾아가 산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참신은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리와 들이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끔찍한 얘기인데 다리와 들을 때 기분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해요? 임금님을 숨기고 해야지 그 외에 다른 신을 숨기면 죽이기로 해요. 아, 그거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이면 죽겠냐? 사자구로 집어넣어서 죽입니다.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임금님 도장으로 말했어요. 그 임금은 반지 도장이기 때문에 의인이라니요, 반지 도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질 수 있는지 임금만 가질 수 있어 딱 죽인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이래 놓고는 다니엘을 고발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 알고도 하루에 세 번씩 그것도요, 창문을 열고 전에는 닫았다는 게 이제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것도 아쉬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은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데 어떻게 세상 말은 그렇게 잘 듣는지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으면서 귀신 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속지 마세요. 세상은 저기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살리기 위해서 세상 나가는 거지 그거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뭐 어쨌든 모든 지도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틀린 거로 전거 나왔잖아요. 전 세계는 다 그래요. 우리 기독신자가 살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창문 열고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감사했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사자굴에서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결단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대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다니엘을 처형시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니엘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자교를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을 때 왕이 한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요하와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성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왕이 한 말이라는 게 사형시키면서 왜냐 법에 걸려버렸어요. 법 무섭습니다. 법대로 하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법이 뭐가 있나면 사자교를 집어넣는데 날 살 때까지 안 죽으면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살려주는 겁니다. 이거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요 왕이 세뱅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새벽에 왕이 찾아가서 사자교를 들여다보고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요호와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성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게 능하셨느냐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왕이 밤새 다리왕이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다니엘이 죽었으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자굴 밑에서 다니엘이 목소리를 들렀단 말이요.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게 원래 왕을 만날다는 인사예요. 어젯밤에 요호와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나를 물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중상모락에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다니엘을 음모한 저 모든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다니엘은 총리 중에 총리를 세워라. 조선을 내렸어요. 저 끝에 26절 뭐라고 했냐면 모든 백성을 니가 다스리라. 그리고 왕이요. 요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가 요호와 하나님께 감사한다. 앞으로 이러날 우리 렘너드 통해서요 불신자가 보고 요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세계 움직이는 후대들과 세계 움직이는 인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세계 움직이는 후대들과 세계 움직이는 인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빗나가는 적이 없어요. 틀린 기도하면 틀린 응답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만 붙잡아라. 그래서 이 사자고를 집어넣더니요 사자가 이 악한 신하들을 땅에 떨어지기도 저는 다 뜯어먹어요. 사자들이 확 달라붙어서 말이죠. 땅에 떨어지는 다 뜯어먹었다는 말은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다 뜯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기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기도나 해보자는 그런데 그건 기도 모르는 소리예요. 심지어 어떤 무식꾼 이랍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랍는데 그 기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 그건 무식꾼 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요. 그런 무식꾼들이 와글와글 교회 안에 모여있고 밖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흑암을 덮이는 거요. 여러분이 가서 살려야 돼요. 아시겠지요?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말고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0장 12절을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한 첫날부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사 다니엘이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천사장이 고백합니다. 내가 오는데 이 악한 영들이 막았다 이거라 그래서 싸웠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응답은 언제 오느냐 상관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힘을 얻는 결단의 날이 되기를 주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말 틀린 말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 떠나는 어리석은 일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귀신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해주옵소서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다니엘 시대와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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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